2타가 아니라 여러 번 공격이 왔었던 것 같아요 달려서 피해야 되나? 불러서 피해야 되나? 이거 초딩패턴만 아니면 날 건드릴 수 없어요 다른 거 맞는 것도 초딩패턴 무서워하다가 맞는 거지 이거 초딩패턴 그저 초딩원툴 새끼 나 이거 다운될거라고 봤거든요? 안되네 도대체 이 새끼 다운서치 어떻게 되어있는거에요? 이렇게 미빨이 large 좀득 ف just 내가 robi 수 없어 네 잘 unstoppable 제발 다운 안되 하지마세요 야 때려보자 다운될거같아 다운될거같아 됐어 오오오 무리하길 잘했어 투자성공 투자성공 한개 더 때려 가만가면서 푸져먹자 좋았어 다운될거같아 아오오 이걸 맞았네 아쉬워라 오른쪽으로 피해야지 오른쪽으로 또 헷갈렸네 갑자기 별똥별 한번 더 보겠는데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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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어떻게 피해야되 저기 선생님 어 저기있다 오 달리니까 피해진다 달리니까 피해진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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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분노노해 진정해 살짝 빗나갔지만 아쉬웅노노해 그로스리지 이거 푸져먹고 그냥 버텨 도착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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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도착하자 속을 도착했어 오 오 오 오 아 아 아 지금 전율 왔어요 오 나 소울 라이크 하다가 이 보스 잡고 전율 온 거 진짜 오랜만이에요 오 막 지금 발끝까지 지금 찌릿했어요 지금